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죠. YG야. YG? YG가 하는 거고? YG 밥 잘 나온다는데. 뭐야? 대박. K 플러스. 쉬웅 K 플러스. 또 또 또 K 플러스 또 또. 또 속 나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나 깁니다. YG? YG? 응. 아 YG K 플러스. YG K 플러스다. 갑자기 현빈이 나올 거 아니야? 아 다시? 음 여러분. 프로젝트 101 대표 양영석입니다. 얼마 전에 보석함 그것도 했는데 나올까 진짜? 왠지 북한인데. YG는 안 나올 거 같아. 뭐야 왜 안 사라져? 원래 빨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. 근데 압도감이 쩐다. 왜 이렇게 커서 YG 있어? 우와! 진짜야? 어? 진짜 YG야? 진짜 YG야? 누구야? 누구야? 왕군. 마 히로. 뭐야? 진짜 YG네? 끝났다. 게임. 약간 대형 기획사는 같은 사람이 아닌 느낌이에요. 약간 다른 세계 사람 보는 느낌? 응. 와 YG가 프로듀스 나올 줄 몰랐다. 맞아 YG에서 보낼 줄이야. 대박이다. 긴장된다. 이제 긴장된다. 와 이번 푸드에 라인은 장난 아니다 진짜. 근데 YG는 팬분들 엄청 많지 않아? 약간 근데 반칙 아니야? 뭔가. 왜요? 처음 투표 수만 좀 다를 거 같은데. 그치? 진짜 썼지 뭐. 우린 YG가 아니었잖아요. 야 YG면 뭐 어때. YG면 뭐 어때요 형. 우리만 잘 안 돼. 뭔가 끝판왕이 나왔는데 또 끝에 뒤에 누가 있나? 이랬는데 JYP. 설마. 설마. 우와. 대박. 우와. 진짜 미쳤다. 진짜. 기름 닦고 있는데. 우와. 진짜 JYP. 진짜 JYP. 이렇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았어 지금. YG, JYP 배틀. YG, JYP 배틀. 3사가 다 있네. SM, YG, JYP. 3대가 다 나오냐. 이거 네이버 메인 갑니다. 와 진짜 역대급이다. 이번에 라인업이 너무 힘듭니다. 내가 왜 2등 앉았지? 아니에요. 형은 충분히 그럴 작업이 있을 사람이. 야 쫄면 안 된다 이거. 우리 그냥 나가리 아니야? 에이 형 그런 말 하면 안 되죠. 저는 일단 갈 거예요. JYP. 어떡해. 우린 개인 영생이 어떡해. 왜? 우리 잘하면 되지. 맞아. 우리가 잘하면 되지. 우리 위에 김재원 선배님이 있다. 맞아. 선배님 힘을 주세요. 제발. 진짜 확실한 분들만 내보내지 않을까. 맞아요. JYP는. JYP의 그 막붕한 무게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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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유. 포스가 남다르신. 와 포스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JYP 상황이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대신 매력 가는 이유는 누구야? 그래서, ilia Dukes로 testimony 치킨 사랑에 쉬 iPod의 암하게 1등으로 가잖아 마지막 1등 우와 같이 모시려고 JYP 직진 레츠 겟잇 부시러 갔다 오오 일단 하실 줄 아시네 아니, 뭐냐 방송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만 저 앉아주세요 오, 대박 저 앉아주세요 싸움 구경인가요? 신경전한다고 이기시면 자리에서 이기시면 네 와, JYP와 YG의 만남이야 이건 진짜 대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 팔씨름 팔씨름 아, 제가 근데 왼손인데 가능하세요? 왼손 잡으세요? 왼손 잡으세요? 네 뭔가 자존심이 걸린 대결 같은 little bit of a label 남자들이다, 상남자들 Let's go 준비 이제 차 안에서 윙초트 오 뭐야? 어 뭐야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이거? 누가 이거? 저에게 앉을게요 저에게 앉을게요 네 시작! 시작! 대박 와 JYP 와 역시 JYP 멋있다 We are K-POP MNET